2012년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우리나라의 명품 도시로 떠오른 전남 여수.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맛의 고장이라는데. 코가 찡할 만큼 맵사한 맛으로 징나간 입맛을 찾아주는 갓김치와 입에 쫙 달라붙는 맛을 자랑하는 간장게장. 그리고 싱싱한 바다의 맛 해물 삼합까지. 한려수도 봄바다의 향이 짙게 배어있는 여수의 미식거리들을 따라가본다. 한 마리 나비가 활기차게 날아오르는 듯 아름답고 생동적인 모습의 전남 여수. 한려수도가 시작되는 남녁의 반도다.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기후를 자랑하는 여수는 300여개의 섬들이 방파제를 이루는 천혜의 항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항 가운데 하나다. 아름다운 경치는 여수가 가진 매력의 일부일 뿐. 진짜 배기 자랑은 열 손가락을 꽉 채우고도 남는 미식거리에 있다. 푸릇한 봄 풍경이 알싸하게 펼쳐지는 곳. 바로 여수의 남쪽에 자리한 돌산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쩍 바빠진 이곳 사람들. 여수의 자랑이자 돌산의 1등 특산물로 꼽히는 갓이 소확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로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고 갓을 갖다가 이렇더면 금방 그냥 갓을 파내고 갈고 그래 않고 1년에 한 우리 같은 경우는 갓 한 3번 정도. 한 밭에서 그렇게 빼낸다고 보면 될 거야. 얼핏 보면 상추 같기도 하고 배추와 비슷하게 생긴 듯하지만 엄연히 다른 종자로 톡 쏘는 맛을 내는 겨자가 그 씨앗이다. 갓을 채취할 때는 나름의 요령이 있는 법. 먼저 갓을 살짝 움켜잡고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게끔 뿌리 밑동을 살짝 베어내는데 그 잎이 연하고 부드러워 다른 지역에서 재배되는 것보다 맛이 훨씬 좋다. 기온, 따뜻한 기온이랄까 해풍이랄까 이런 데에서 또 땅 토질 아마 주로 기온이나 해풍 관계, 땅 토질, 한계 관계가 아마 돌산, 가시, 맛이 있는 것이 맞아뜨리는 것 같더라고 우리 생각에. 돌산에서 가시 재배된 것은 일제시대부터. 일본인들이 청쇄갓을 들여와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갓김치를 흔히 먹게 됐는데. 1980년대 말 향토음식품과 함께 맛있는 남도의 김치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돌산가스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쭉 내려온 말씀대로면 이것이 첫째는 입맛이 없는 사람한테 입맛을 먼저 돋구고 또 이 갓은 지금 요즘 육고기나 이런 걸 많이 먹어갖고 병 같은 것이 많이 오고 성인병이 많이 오는데 돌산간 이것을 많이 먹음으로써 성인병이 안 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갓은 보통 봄이나 여름에 파종해 두 달 안에 수확하지만 늦가을에 씨앗을 뿌린 것은 겨울을 지나 120일 만에 거두어 드리는데 이때 수확한 갓이 매운맛도 강하고 아삭한 조직감이 뛰어나 김치를 담궜을 때 맛이 탁월하다. 또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노화방지는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첫째는 갓 자체가 맛있어야지 양림을 천없이 좋은 양림을 해도 전체 갓 자체에서 맛이 안 나오면 맛이 안 나오지. 게자 같은 맛, 게자 같은 이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갓을 묻게 되면 자연적으로 힘이 난다는 것.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여수 돌산갓. 이제 그 맛을 볼 차례다. 갓을 통해 여수의 다양한 뿌리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향토음식 전문가 허순심 씨의 집이다. 이른 아침에 수확한 갓으로 김치를 담그는 허순심 명인. 먼저 깨끗이 손질한 갓을 소금물에 담가 절여두었다가 여러 번 헹궈내면서 간을 조절한다. 갓김치를 아까 아침에 7시에 절여가지고 식을 거 가지고 씻어서 담그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소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짜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고 싱거워도 안 되고 싱거워도 낫죠. 짭은 것보다. 지금은 다 짠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돌산갓이 다른 곳보다 부드럽긴 하지만 갓 자체가 약간 매우면서 특유의 톡 쏘는 맛이 나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소금물에 절여야 강한 맛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다. 돌산갓김치는 이렇게 두꺼우면서도 잎이 아주 넓습니다. 지금 겨울에 어려가지고 안 커서 지금 이것뿐이 안 자랐는데 맛있고 연하고 톡 쏜 맛이 아주 돌산갓김치면 나 좋아하죠. 선호하죠. 이제 갓김치 양념을 준비할 차례. 기본적으로 생고추를 갈아 정어리 젓갈과 찹쌀풀을 먹여 맛을 더하는데 여기엔 아홉 가지 양념이 더 들어간다. 기본 양념으로 준비된 아홉 가지 재료들 먼저 정어리 생적국을 넣고 곱게 다진 양파와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양념장과 찹쌀풀 등이 빠지지 않는다. 매콤한 맛이 많으니까 생각은 그냥 적게 그냥 뭐냐 고명으로 아니 약간만 들어가게 하고 그 자체가 저기 뭐냐 매콤하니까 그리고 또 마늘은 좀 들어가야 맛있어요. 왜냐 지가 아무리 톡 쏜 매운 맛이 있더라도 양념의 맛은 마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늘은 진짜 들어가야 되고 젓갈 없으면 김치가 못 담죠. 젓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젓갈이 맛있냐 없냐 좌우합니다. 여덟 가지 밑재료에 네 가지 젓갈을 넣어 맛을 더한 갓김치 양념. 이제 소금 간이 적절하게 배어든 갓에 조물조물 버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젓갈의 맛이 좋아야 김치의 맛이 더욱 살아난다. 너무 숨이 죽으면 즐기면서 짜서 안됩니다. 딱 이 정도 간이 돼야지만이 갓이 아삭하면서 연하고 맛있습니다. 예부터 호남 음식은 양념을 진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갓김치만큼은 예외. 톡 쏘는 맛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양념을 과하지 않게 쓰되 골고루 버무리는 것이 중요하다. 줄기마다 새빨간 양념이 촉촉하게 스며든 갓김치. 겨울철 멀리 떠나간 입맛도 되돌아오게 만드는 별미 그 자체다. 요것이 김치예요. 숙성되고 그리고 요것이 저장성이 오래갑니다. 다른 김치에 필요해서 왜냐. 섬유소가 많이 들어가지고 오래 두어도 그냥 먹을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아름답고 먹어서 좋고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푸른 봄에 알싸한 맛이 담겨있는 여수 갓김치.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음식의 품격이 느껴진다. 비옥한 토양과 해양성 기후가 키워낸 돌산갓. 그 중에서도 겨울에 매서운 해풍을 이겨낸 것으로 담근 갓김치는 독특한 향과 맛이 일품이라는데 쌉싸래하게 입안에 퍼지는 풍미는 물론 코끝이 찡해지는 맛이 그 매력이다. 보라색을 띈 토종갓으로 담근 물김치도 여수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김치를 담근 후 3일 정도 숙성시키면 진한 보랏빛 국물로 변하는데 오묘한 빛깔에 눈이 즐거운데다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뚫어주는 맛이 인상적이다. 고급스러운 김치 중 하나인 보쌈 갓김치. 넓은 갓잎 안에 빨갛게 양념한 낙지와 전복, 굴 등 해산물을 가득 넣어서 담근 별미인데 넓은 갓잎을 쭉쭉 갈라서 속과 함께 밥을 싸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 오늘은 갓김치도 담았으니까 갓김치도 물론 좋지만 푹 익은 갓김치로 고등어나 정어를 쥐주면 더 맛이 좋습니다. 김장철에 담가두었던 묵은 갓김치는 어떤 재료와 함께 요리해도 깊은 맛을 내는 식재료. 여수밥상의 효자다. 먼저 달궈진 냄비에 양파를 올리고 묵은 갓김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 미리 손질해둔 고등어를 통째로 올려주면 요리 준비 끝. 고추장 양념장을 고등어 살 위에 골고루 뿌려 푹 졸이면 묵은 갓김치 고등어 조림이 완성된다. 전라도의 맛깔스러운 식문화가 한눈에 엿보이는 갓김치 밥상. 여수의 향토색 짙은 음식들로만 차려졌다. 묵은 갓김치를 넣어 진하게 조려낸 고등어 조림. 갓은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고 고등어는 갓의 연한 맛을 살려 최고의 맛을 낸다. 칼칼하면서도 짭짤한 묵은지에 담백한 고등어 살을 올려 싸먹는 맛. 밥도둑이란 별명이 아깝지 않다. 여수의 봄바다가 내준 다양한 해산물과 가지각색 제철나물들이 그 맛을 뽐내는 상차림. 젓가락 쉴 틈 없이 배불리 먹다 보면 겨운에 지친 몸에 활력이 붙는 영양밥상이다. 김치를 담으면 정성껏 내가 사랑도 였고 마음도 였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될 텐데 또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으로 담으면 기왕이면 담으면서 받아서 먹은 분들이 맛있다 그래야죠. 제가 자고심이 생기고 할 의욕도 생기죠. 10가지 산의 진미를 품고 있다는 여수.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음식은 따로 있다. 여수시 봉산동에 자리한 게장거리. 10여 개의 게장백반 전문 음식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 여수의 특별한 게장 맛을 볼 수 있다. 바닷가 바위 틈에서 잡아온 개를 손질하기 바쁜 주인장. 게장을 담글 때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일일이 손으로 잘라낸다. 요새 돌이 많잖아요. 섬에 돌산 마을도 있죠. 개는 돌 밑에서 커요. 바다에서 모래 밑에서 큰 게 아니라 돌 밑에서 크면 돌개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은 반찬개, 반장개 이렇게 하는데 돌개라고 쓰는 이유는 돌 밑에서 크기 때문에 돌개. 바위 틈에 살아서 흔히 돌개라 불리는 민꽃개. 여수 사람들은 박하지라고도 부르는데. 해안가의 돌처럼 짙은 회색빛을 띠며 꽃개보다는 작고 껍질이 단단하다. 또한 그 생김새처럼 성질이 사나운 것이 특징이다. 네, 지금 봄철이에요. 4월 달부터 많이 잡혀요. 가을에 10월, 11월, 12월 그때 많이 잡혀요. 그때 제일 맛있어요. 봄에도 4월 달부터는 참 맛있고. 살이 단단하고 담백한 돌개는 게장으로 요리하기에 안성맞춤. 특히 직접 담근 간장으로 맛을 내는 것이 이 지역의 오랜 전통이다. 한약재가 한 12가지, 11가지. 왜 그러냐고. 첫째, 게의 비린맛을 없애고 소화 잘 되고 원기 회복. 다 된 겁니다. 게장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주는 12가지 재료들. 산에서 채취한 영지버섯을 비롯해 팥뿌리와 생강 등의 채소. 그리고 황기와 당기, 계피 같은 한약재를 간장에 듬뿍 넣고 6시간 정도 푹 달여서 쓴다. 물도 한 방울 다 넣거든요. 물을 넣으면 게가 빨리 썩어요. 맛이 없어요. 변절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방울 다 넣고 간장 끓입니다. 뜨겁게 끓인 간장을 미리 손질해둔 돌개에 그대로 부어준 다음 적당한 크기로 자른 고추와 통마늘을 차례로 올려준다. 예전에는 약간 짠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 짜죠. 모든 사람들이 싱겁게 먹으니까 입에 맞춰서 조금 단맛도 나고 싱겁게 하고 음식을. 맛의 천국 전라남도에 온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여수 계정밥상이 차려졌다. 보기만 해도 식욕을 부르는 두 가지 맛의 계장. 다른 지역에선 비싸서 먹을 엄두조차 내기 힘든 계장을 단돈 만 원이면 푸짐하게 맛볼 수 있다. 살이 단단하고 맛이 진하며 껍데기까지 와작와작 씹어 먹어도 좋은 돌개장. 특히 간장게장은 달짝지근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으로 입에 짝 달라붙는데 담백하고 찰진 게살을 짜낸 다음 흰쌀밥에 쓱쓱 비벼 먹는 맛은 그 자체로 환상이다. 고춧가루 양념으로 매콤달콤하게 버무린 양념게장. 입안이 얼얼하게 맵지만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자랑하는데 두꺼운 껍데기 속에 수줍은 듯 감춰져 있던 속살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기 싫은 맛이다. 굉장히 즐겁죠. 즐겁고 보람되죠. 조그만 가게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또 맛있게 드셔주니까 고맙고 지금 여태까지 해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 깨끗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한 번 걷고 싶은 여수 밤길 바다가 내주는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한 후 술 한잔 생각날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곳이 있다. 여수왕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교동시장 이곳엔 매일 저녁 포장마차촌이 들어선다. 맛있는 술자리가 꾸려지는 이곳은 여수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명소 중 하나 이곳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음식이 있다. 바다 내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신선한 해산물들이 이곳에 미천. 여기에 두툼한 삼겹살까지 얹어 삼합으로 즐기는 것이 특급 메뉴다. 낙지, 간장, 새우, 삼겹살, 묵은지 그게 삼합이야. 따끈하게 달군 불판에 양파와 얇게 자른 키조개와 통낙지 그리고 삼겹살을 넉넉하게 올린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재료는 바로 묵은지. 겨운에 묵혀두었던 김치를 통째로 썰어넣고 함께 구워주는데 섬초라고 불리는 달큰한 시금치도 듬뿍 넣어 풍성한 맛을 살린다. 다른 지역에 비해 해산물을 구하기 쉬운 여수에서 탄생한 최고의 안주 해물삼합. 각 재료에 양념이 속속 들이밸 때까지 볶아주는 게 제맛을 내는 노하우다. 삼합의 매력은 먹으면 먹을수록 당기는 맛. 뭐라 할까. 낙지하고 김치하고 싶어도 쫄깃한 맛. 돼지고기하고 싶어도 담백한 맛. 간장 싶으면 쫄깃하고 맛있는 단맛. 한 가지 요리지만 네 가지 이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해물삼합. 탱탱하면서도 부드러운 낙지와 쫄깃한 관장. 담백한 돼지고기는 기본. 자꾸만 입맛을 당기는 묵은지까지. 한 쌈 한 쌈 싸서 먹다 보면 그야말로 술이 술술 들어가는 안주가 된다. 손님이 들어오실 때는 기분이 나빠도. 이 음식을 먹고 가면 뭐를 주든가 찢기다시를 하나 주더라도. 하다 보면 김치, 콩나물 하나 뭉쳐주더라도. 그 손님이 입에서 맛있다 하는 느낌을 받고 가면 좋잖아. 그러면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누님 잘 먹었습니다. 이모야 잘 먹었어요 하고 인사하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거기. 그렇지 손님이 기분 나쁘게 하고 가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항시 손님한테 배려할 줄 알고. 나이가 묵든 아무거나 젊은 사람이 오기나 남아는 사람이 오기나. 사람은 다 동동하고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내가 잘나가 오는 거 아니야. 내 보고 찾아오는 손님인데. 내를 먹고 살기 위해 해주는 손님인데. 손님한테는 항시 존중하고 손님을 비하게 이기는 게 그게 장사꾼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항시. 마세천국 전라도에서도 1등으로 손꼽히는 미식가의 도시 전남 여수.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과 해풍을 맞으며 자란 채소들이 가득해 사계절 내내 입이 즐거운 고장인데.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톡 쏘는 맛 갓김치와 중독성 짙은 간장게장. 그리고 다채로운 맛을 자랑하는 해물 사막까지 덤으로 즐길 수 있다. 세계 속으로 뻗어간 명품도시 여수. 전통에 깊은 뿌리 음식이 있어 더욱 빛이 난다. 전통에 깊은 뿌리 음식이 있어 더욱 빛이 난다. 그러니까 넌 보기에는 이게 나이 들어갖고 참 추적고 보기 싫어하는 걸 난 몰라도 내는 즐거우니까 나와. 그런 것도 이 나이를 먹어갖고 갈 곳에 딱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안가. 응? 이게 직장이에요 직장. 갈 곳이 이 나이에 우리 나이에 갈 곳 없는 사람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안 아픈 데도 아프고 이렇거든. 근데 이것만 나오면 즐거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이것만 나오면 즐겁다니까.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또 아퍼. 나올 땐 인상 쓰고 나오지. 이것만 딱 서면 안아퍼. 크으.